피부에 흰 점이 있거나 본 적이 있는가? 여름에 태닝을 하면 흰 점이 보기 싫게 눈에 띨대가 있다. 무엇이 원인일까? 대개 매우 젊은 사람들의 등이나 얼굴에 생긴다.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걸까?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글에서는 피부의 흰 점을 소개한다. 이런 것이 나타나면 즉시 피부과 의사에게 진단받아야 한다. 피부의 흰 점, 어루러기, 어루러기라고 불리는 흰 점은 자주 나타나는 점이다. 하지만 큰 걱정은 하지 말자.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고 또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어루러기는 피부의 흰 점으로 나타난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위에 더 잘 생긴다. 가슴과 등팔과 다리 보통 여름에 노출되는 부위의 어루러기는 여름이나 초가을에 잘 생긴다. 보통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잘 생기는데 땀, 호르몬 변화, 습도가 그 원인이다. 2. 미 설명했지만 그렇게 위험하거나 아프거나 전염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띌 만큼 들어 나는 것이 아니긴 하지만 그저 미건상 안 좋을 뿐이다. 어루러기,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어루러기는 일종의 곰팡이로 치료해야 한다. 아까 설명했듯이 치료가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보통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한다. 테르비나피니, 라미코나졸 같은 항진균약은 감염되었을 때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비금속 샴푸도 효과적이다. 잠들기 전에 어루러기가 있는 부위에 바르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씻는다. 홈메이드 치료제를 원한다면 알로에 베라를 쓰면 도움된다. 마사지를 하면서 알로에 젤을 도포한다. 몇 시간 그대로 두었다가 샤워를 하면 된다. 적어도 2주간 계속 치료해야 어루러기가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피부과에 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임을 꼭 기억하자. 피부의 흰점, 백반증 백반증은 좀 더 심각한 문제이다. 멜라닌 색소가 없어져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면역계의 문제가 생겨 멜라닌세, 포가 파괴되었다는 뜻이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더 알아보자. 신체 어디에나 이런 흰점이 생긴다.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별한 불편함이나 통증, 가려, 웅증이 생기거나 피부에 자극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특정한 증상 없이 그냥 발생한다. 보통 습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더 잘 생긴다. 어떤 때에는 흰점이 약간 갈색으로 변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보다 더 신경 쓰이기 시작할 것이다. 백반증은 치료할 수 있을까? 불행하게도 백반증은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다. 이 면역질환은 종종 유전적인 이유로 생기고 멜라닌세포를 다시 정상화시킬 수 없다. 가끔은 스테로이드나 면역조절제로 치료하기도 하지만 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 부위에 선크림을 발라 자외선이 닿지 않게 하라고 조언한다. 천연치료제로 많은 사람들이 알로에 베라 또는 겨자오일을 쓰거나 강황을 붕대로 감싸두기도 한다. 피부에 나타난 흰점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피부를 관리하며 꾸준히 이런 방법을 시도하면 약간은 괜찮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다. 피부의 흰점 영양분 결핍 꼭 기억하자. 불균형한 식단으로 식사하는 것은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으로 이어진다. 피부에 직 잘 드러나지 않았거나 흰점이 작게 생겼다면 특히 식단에 신경을 쓰자.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 어떤 것이 문제인지 꼭 확인해보자. 영양분 결핍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캐슘, 비타민 D, 비타민 E 결핍으로 인해 피부에 흰점이 생기는 것일 수도 있다. 캐슘이 풍부하게 함유된 음식을 섭취할 것을 잊지 말자. 유제품에만 미네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채소에도 피부와 뼈에 꼭 필요한 다량의 영양분이 있다. 영양실조로 인해 흰점이 생긴 것일 수도 있지만 불균형한 음식 섭취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전문가와 상담해보자. 피부 상태를 개선하는 성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면 이런 작은 문제는 미리 예방할 수 있다.